안녕하세요. 강미은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중국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푸틴의 친구 시진핑 두 독재자가 지금 손에 손을 맞잡고 뭔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베이징 올림픽 때 푸틴과 시진핑 만났죠. 그리고 시진핑이 베푼 만찬 있잖아요. 시진핑 부부가 한쪽에 앉고 큰 테이블의 맞은편에 다른 나라 리더들이 조공을 바치러 온 사신처럼 앉아있는 그 장면. 푸틴은 거기 가지 않았습니다. 왜? 푸틴은 시진핑과 동구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머지 나라 리더들은 그냥 조공 바치러 온 사신처럼 앉혀놨었는데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중국은 이것을 침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인베이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광적으로 러시아를 응원하는 중국인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푸틴이 연설을 했잖아요. 그런데 푸틴 연설 번역 보니 중국 인터넷에서 24시간 하루 만에 11억 뷰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11억 뷰. 푸틴의 연설이 중국에서 11억 뷰. 하루 만에 열광적으로 러시아를 응원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여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인들만 푸틴을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의 인터넷 공간에서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찬사가 넘쳐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연설에 중국인들이 열광하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는요.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당하다. 이런 푸틴 연설을 1만 단어 풀텍스트 이런 해시태그를 달아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푸틴 대통령 연설 번역번 중국어판이 하루 만에 11억 뷰를 달성했다는 거죠. 찬사도 엄청납니다. 한 중국인은 푸틴 대통령의 연설에 내가 눈물이 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중국 외교부의 화춘인 대변인 이번 사태를 침공으로 규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베이전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국과 나토를 비난합니다. 미국과 나토를 비난합니다. 엄청나죠? 인민일보 기사도 나토와 미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토와 미국을 비난하는 기사도 10억 뷰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없지는 않지만 찬성 여론에 완전히 묻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챗에 전쟁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걸 올리면 바로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러시아 침공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라든지 글 이런 것은 다 삭제가 된답니다. 규정 위반이라는 거죠. 중국인들이 왜 이렇게 러시아의 침공에 열광을 하냐. 이걸 뉴욕타임즈는 뭐라고 분석하느냐 하면요. 시진핑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이어서 중국에서 최근 국제관계는 서방국가와 중국의 제로썸 게임이다. 이런 시각을 시진핑이 중국 국민에게 전파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웨스트 서방국가와 중국의 제로썸 게임이다 라는 겁니다. 시진핑.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중국 여론도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교수들도 TV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엉터리 정보로 전쟁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제대로 된 일인데 왜 이렇게 미국이 나서느냐.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왜 미국이 나서느냐라고 미국을 비판을 하고 있고 나토도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CCTV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했다. 이런 가짜 뉴스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가짜 뉴스를 내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이미 기에프 빠져나갔다. 도망갔다. 뜨실 때 그러지 않았죠. 중국 언론들이 지금 중국은 언론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관영매체라고 해야죠. 러시아 정부의 일방적인 발언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영매체에는 보도지침이 나온 게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침공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마라는 거죠. 글도 쓰지 마라. 소셜미디어도 쓰지 마라. 규정 위반이다. 라는 겁니다. 중국 관영매체들만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편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CCTV 있죠. 관영방송. 중국중앙텔레비전 CCTV는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그런 가짜 뉴스를 계속 얘기를 합니다. CCTV가요. 뭐라고 보도를 했느냐. 러시아의 하원의장에 따르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월 25일에 이미 우크라이나를 빠져나갔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은 모두 사전 녹화 영상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죠. 이건 오보였습니다. 이후 공개된 여러 편 영상을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 KF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타겟 넘버 원이고 가족들이 타겟 넘버 투다. 그렇지만 가족들까지 KF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군복 입고 나왔죠. 군복 입고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홍콩 기자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중국 관영 매체는 거리낌 없이 우크라이나 측 소식을 없애고 러시아 측의 얘기만 인용 보도를 하고 있다. 러시아 발언만 보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젤렌스키 본인 영상까지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이거 가짜 영상이다 라고 보도만 했다는 거죠. 또 CCTV가 뭐라고 했느냐. 크렘린 궁의 대변인을 인용해서 우크라이나 측에서 협상을 거절했다. 이렇게 보도했죠. 하지만 벨라루스에서 협상했죠.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 것은 우크라이나 때문이다. 이 주장을 계속 방송했습니다. 이게 중국 방송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은 우크라이나 잘못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일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으면 그게 우리나라가 잘못한 겁니까? 중국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지금 러시아 측 말만 듣고 이런 보도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CCTV는 러시아 측 얘기만 하고 있다. 그래서 인용되는 정보원이 주로 어디냐. 러시아 정부 관계자나 러시아 관영 언론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의 보도 지침도 그냥 유출이 돼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러시아의 불리하고 서방에 유리한 글은 금지한다는 겁니다. 러시아의 불리한 기사 쓰지 마라는 거죠. 댓글도 특별 관리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글에 대해서는 검열, 삭제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 이거 진짜 위험한 도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참전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하지만 스위프트에서 러시아가 차단이 됐고요. 또 전 세계에서 푸틴을 비판하는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만 러시아 편을 들고 있습니다. 중국만 러시아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이런 도박을 했지만 과연 원하는 만큼의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좀 회의적인 시각도 많은데요. 지금 러시아는 전 세계의 절반을 호령했던 옛날의 과거의 소련이 아니라는 거죠. 러시아 GDP가 얼마나 되냐 하면요. 1조 6500억 달러 정도입니다. 한국과 비슷합니다. 대한민국은 1조 860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세계 11위예요. 그리고 러시아의 GDP는 중국의 10분의 1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14분의 1입니다. 1인당 GDP도 러시아는 한국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쟁으로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 안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와요. 그런데 러시아 안에서 전쟁 반대 시위를 하면 반역자들 이래서 다 잡아가죠. 연행된 사람이 수천 명입니다. 반역자들. 러시아 정책에 반대하면 반역자들이에요. 이제 스위프트에서 퇴출되고 경제 위기도 오는 거죠. 벌써 루블화가 달러 가치 30% 하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으로 우크라이나인들이 엄청난 저항을 하고 있죠. 그래서 푸틴 갑자기 어? 이게 뭐지? 이랬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그래서 지금 당황해서 핵 얘기까지 꺼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핵 얘기까지 꺼낸다는 것은 이 도박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푸틴이 많은 압박을 느끼면서 더 큰 도박, 판돈을 더 키운다는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 이게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힘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평화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상대의 의도, 선의에만 의존하는 평화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대비해라. 전쟁을 준비까지는 아니지만 대비해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이거 보면 동맹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거 일깨워주는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국가 안보를 중요시 여기는 리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국에 주는 교훈도 되게 크고 또 중국의 친구 푸틴, 푸틴의 친구 시진핑. 이래서 중국이 앞으로 아시아에서 뭐 할 건가. 이게 제일 중요한 일 아닐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